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데뷔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오늘 비 오는 곳 많죠? 이번 비가 그치면 정말 본격적인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에 내 통장도 추워지지 않도록 오늘 저희와 함께 재무관리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통장을 따끈따끈하게 되어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좀 비도 오고 흐리고 기분도 좀 꿀꿀한데 이런 꿀꿀한 기분을 좀 이렇게 프레쉬업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비가 습도가 많아지면 기분이 좀 다운되는 영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기분이 많이 다운돼요. 그럴 때일수록 기분을 좋게 하려면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시면서 가족들과 오늘 같은 날은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식도 좀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내가 가족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부자되기 프로젝트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사연이 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의 사연을 저희가 선정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고요. 어느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돈을 좀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목돈이 모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좀 잘해온 건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이 상황이 좀 모두 좋지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나 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50대 부부신데 아무래도 좀 투자와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기 전에 우선 본격적으로 저희가 현금 흐름표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50세 회사원이시고요. 남편분 51세.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시면 자주 좀 다투실 수 있는데 사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들어가셔서 같이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치킨도 좀 드시면서. 네 소득합계는 620만 원이시고요. 상용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출합계는 보험료 74만 원을 포함해서 425만 원 한 68% 정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두 분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곧 대학까지 간다면 당연히 돈이 좀 많이 들죠. 대신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가 오히려 저축이 가능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시키고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돈이 부족할 수 있지만 자녀분들도 이제 빨리 모아서 본인 길은 본인이 개척할 수 있게 해야지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하고요. 섣불리 주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실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더 현명한 부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축투자 현재는 적금 65만 원 그다음에 연금저축 15만 원 하고 계시고요. 펀드 30만 원 그리고 청약저축 30만 원까지 해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기상 돈이 많이 드는 시기이긴 한데 아무래도 곧 자녀분들이 대학 졸업을 하고 오면 이제 저축이 좀 가능한 시기가 되는 만큼 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파트 3억 8천만 원 시가를 형성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금 6천, 제형저축 4천 2백 해서 딱 봐도 굉장히 저축 위주로 하신 분이다. 오늘 시청자님은. 그래서 대출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좋은 점수 드리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합계, 자산 합계는 5억 6천 6백 3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금으로 금융자산까지 쭉 살펴봤는데 우선 대출이 없으시고 저금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점수를 매기고 간다면 몇 점 드리고 저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점수는 근데 6점 드립니다. 왜냐하면 좋게 말씀해 주셔놓고 지금 6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기상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작년, 재작년에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셨으면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주식 시황도 좋았고 펀드도 수익 많이 났는데 그렇죠. 저축에만 있으면. 근데 만약에 오늘 시청자님께서 다 이익 실현을 하셔서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라면 제가 높은 점수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시기에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 저축 투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저축은 잘하고 계세요. 근데 투자는 지금 시기는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은 묻어두시던가 아니면 지키시는 게 맞으시니까요. 이렇게 현금화해서 보유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우선 6점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보험 구성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삼성생명 종신보험 20년 납으로 해서 2012년 가입하셨고요. 16만 7천 원을 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흥국화제 행복을 다 주는 손해보험이고 이렇게 두 개로 볼 때는 구성이 나쁘지 않으세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이 여성분이시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셨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드신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모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내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신보험을 드시는 거지만 한 10년 지난 지금 시점에는 자산도 어느 정도 모으셨고 앞으로 일하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건 종신보험을 계속 보유한다기보다는 보험률을 낮춰서 저축을 또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감액완납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배우자 분은 동양생명, 디딤돌, 종신보험 이거는 아마 확정형을 주는 그런 종신보험인 것 같은데 사망을 가입하시는 건 잘 하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목적 자체가 온리 사망인지 아니면 나중에 연금까지 생각해서 하신 건지는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고요. 종신보험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연금성은 좀 떨어진다. 그런데 오늘 포트를 보시면 보험포트 자체에 연금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장 위주로만 준비가 되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목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KB손에 간편한 건강보험, 이건 갱신용으로 가입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다른 비갱신을 안 쓰시고 갱신용을 쓴 사연을 보니까 보험료는 싸지만 나중에 갱신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이런 것들 5만 원짜리 부부가 2개를 드셔서 10만 원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1만 원, 1만 5천 원이면 각각 100세까지 되시거든요. 그럼 10만 원짜리를 3만 원 정도로 줄인다면 7만 원이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내 자산의 그리고 경제의 저축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자녀분들 것도 20년 남 24세 만기니까 이제 4, 5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시 한 번 시작해야 되니까 자녀분들 것도 기왕 하실 때 최근에 무해지 황급형 같은 걸로 길게 100세까지 보장하셔도 가격은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74만 3,250원의 보험료를 제가 후반부에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장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 가입의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보험까지 살펴봤는데 저희가 좀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모범 답안이죠. 전문가 플랜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문가 플랜 주시죠. 네. 오늘 소득은 620인데 참 이거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소득을 좀 높여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죠. 네. 가장 좋지만 가장 어려워서 차라리 지출을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쓴다면 저는 저축액이 없는 거고요. 50만 원을 벌어서 40만 원만 쓴다면 10만 원을 저축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냐. 바로 5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저축하시는 분이 이기게 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목표한 만큼 버시고 저축을 늘리시는 게 은퇴에는 훨씬 좋은 길이다. 이거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지출 480만 원 저축 투자 140만 원이셨는데 보장성 보험 재설계를 통해서 27만 원 정도를 낮춰드릴 거고요. 생활비 25만 원 이건 절감이라기보다 그냥 눈 딱 감고 좀 덜 쓰세요. 자녀분들 치킨 조금 덜 시켜주시면 그리고 용돈 5만 원씩만 깎으시면 물론 자녀분들이 반발은 하겠지만 그렇죠. 반발이 있죠. 경기가 어려워지고 침체가 되면 자녀분들도 그걸 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힘든데 내 자녀는 너무 풍족하게 키우시는 거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출 428만 원으로 낮춰드리고요. 저축 투자 192만 원으로 52만 원 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저희가 좀 지출을 낮춰드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보험 재설계 그리고 생활비 절감으로 인해서 약 50만 원 정도 조금 더 저축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드렸는데 그럼 저축 투자 부분 어떻게 디테일하게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을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대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으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적금 65만 원, 연금저축 15만 원, 펀드 30, 청약저축 30 이렇게 돼 있으신 걸요. CMA에 30만 원 보내드리고요. 적금은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지키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 이 적금이 자녀분들 교육자금이다, 대학 학자금이다 그러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청자님은 예금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시는 상황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다시 내 은퇴자금으로 좀 편입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금 20만 원,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를 15만 원 하시던 게 제가 볼 때는 좀 소비하시다 보니 15만 원 하신 거예요. 하지만 내 노후는 소비와 맞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34만 원 과감하게 좀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하시면 굳이 펀드 따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시면 연금저축 따로 펀드 따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연금저축 펀드도 어차피 펀드로 투자되는 거고요. 세액 공제 받으시면 10% 이상의 수익을 나는 더 갖고 가시는 거니까 그럼 펀드를 줄이시고 연금저축 펀드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나누지 마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포트 자체에서 펀드를 좀 없애드렸어요. 그래서 변액 펀드는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납입하시고 65세부터 내 은퇴 월급 받는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추가 납입 더 준비하시면 되고요. 청약저축은 지금 30만 원 이거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지금 일정 금액을 채운 상태니까 이거는 자녀분들 4만 원 4만 원 해서 8만 원으로 딱 내려서 192만 원 이렇게 딱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퇴 노후 플랜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연금저축펀드까지 쭉 들어드렸습니다. 금융자산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금 6천만 원 아파트 3억 8천 4억 4천 2백만 원의 재형저축 있으신데요. 재형저축 만기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모아놓으셔서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 다 받으셨고요. 그러면 현재 재형저축의 목표는 달성된 거예요. 목돈이 됐죠.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긴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일반 연금 일시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저희가 달러 일시납 연금으로 해서 재형저축은 지금까지 돈 모으시는 데 쓴 거고요. 이런 달러 일시납 연금은 앞으로 연금을 확정적으로 내가 낮춰지지 않게 정확히 받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딱 쉬프트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CMA 1,200만 원 그리고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되시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이거 하나만 포트상에서 좀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멀티펀드로 해서 나도 보자 멀티펀드에는 안쪽에 펀드가 10개 정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글로벌 펀드와 국내 펀드 그다음에 원자재 펀드, 대체 펀드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편안하게 3천만 원 일시납 하시고 한번 수익률 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7%는 요새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요. 5.5% 정도 잡고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도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융자산까지 쭉 이렇게 전문가 플랜을 살펴드렸는데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이 재무 상황에 대해서 총평 진단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6점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진단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 대학 교육 자녀 시키시느라 고생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얼마 안 남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와요. 그다음에 장거리 마라톤은 분명히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다른 거는 바로 목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MC미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뭐 해보기는 해봤죠. 우선 달리지 못해요. 여유 있게 달리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뒤처지겠죠. 뒤처지겠죠. 그러니까 100m 달리기는 이전에 시청자님이 하셨듯이 죽을뚱살뚱 뛰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하지만 마라톤은 그 속도로 계속 유지가 안 돼요. 그럼요. 길게 보시고 좀 여유 있게 장기 투자와 섞으신다면 훨씬 좋은 포트폴리오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청자님의 상황을 쭉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소득 대비 소비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지출이 많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는 부분 이런 시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런 시기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해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그런데 막상 그걸 인정하는 순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선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듭니다. 그럼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2년을 보내야 되고요.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연간 교육비 지출이 그냥 보통적으로 잡아도 300만 원대 연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400, 고등학교 500, 쭉 하면 7,400 정도 대학교까지 가는데요. 교육비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12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600만 원씩은 쓰게 돼 있고요. 그러면 월에 한 51만 원 정도는 계속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기에 사교육이 좀 붙죠. 붙죠. 사교육이 붙고. 어쩔 수 없이 붙어요. 그러면 더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청자님들이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자녀의 미래가 내 연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녀 덕을 보기 위해서 좀 시키시는 건지는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이게 아니다. 내 인생을 자녀한테 부담줄지지 않아야겠다. 이런 결심이 서신다면 자녀 교육비 지출을 한 10%만 줄이시고 그걸로 준비하셔도 충분히 은퇴 준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준비를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지출을 줄인다는 게 소비를 줄인다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이걸 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알려주시는 게 또 저희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방법도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마음가짐을 한번 좀 바꿔보자. 주식이 우리가 기술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신법이거든요. 마음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자임씨께서 산에 올라가신다고 생각할게요. 등산하실 때 처음에는 진짜 자신만만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이시아시아에서 가죠. 3분의 1 정도 올라가면 이제 험난해지죠. 이미 힘들기 시작해요. 상상만 해도 힘들죠. 이미 힘들어요. 언제 오는 거야 정상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올라가다 올라가다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어요? 금방 끝난대요. 아 맞아요. 오시는 분들은 다. 꼭 다 끝난다 그래요. 다 왔대요. 그리고 결국은 올라가 보면 지금까지 왔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산의 풍경. 정말 좋은 풍경에 만족감을 느끼며 또 힘들게 내려가지만 기분은 굉장히 상쾌하지 않겠습니까? 뭐 기분은 상쾌하죠. 이렇듯이 돈 모으는 게 어렵고요. 소비 지출 통제는 어렵지만 한 번 해보면 또 그 나름의 쾌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화면으로 이제 어떻게 나는 소비 절제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을 내는 것보다 신용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약간 그래요. 모임을 했을 때 내가 계산해야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좀 그런 건 있죠. 진짜 맞습니까? 오늘 MC... 약간 멋있잖아. 내가 내면. MC께서 시청자님들을 대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통장 잔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아파서 잘 안 보게 돼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점심 먹으면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맞아요? 네. 그럼 저녁 드시면 커피 안 드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물건 중 최신 제품은 꼭 사야지 직성이 풀린다. 아 저는 이렇지는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딱히 그런 거에 관심은 없어서. 그러면 4개가 해당되시는 거죠? 네. 위험한 상태입니다. 약간 위험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에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 보시면 조금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것을 살리는 것이 또 굉장한 테크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은 사실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아주 좋죠. 그런데 방금 또 잠깐 언급을 하셨다시피 생활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그냥 지나갈 수 없거든요. 이 좀 실생활에서 뭔가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거 당연히 있겠죠. 네. MC께서 오늘은 참 어려운 쪽으로 많이 질문 주고 계세요. 어쨌든 나한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팁은 제가 방송 중에 종종 드리는데 최근에 한 음식 프로가 있어요. 안 되는 가게들을 솔루션을 줘서 살리는 좀 유명한 대표님이 나오시는 거. 골목식. 네. 무슨 식당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잘 안 되는 집에 이 멘토가 준 솔루션을 보면 참 기본적인 겁니다. 맞아요. 첫 번째 가게 영업 전에 문 열고 문 닫는 걸 본인이 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매일 가게 청소는 본인이 해라. 당연한 얘기죠. 매일 주방에 설거지 및 냉장고 정리도 본인이 해라. 그리고 배달이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가게에 있어라. 상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만 보면. 시청자님도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사셨죠. 그런데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돈은요.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내 잔고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 얼마를 썼는지 가계부 적는 거. 그리고 오늘 내가 마트를 갔거나 생필품을 샀으면 얼마 정도 썼는지 체크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도 방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귀찮으면 안 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돈이 안 모이니까요. 오늘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꼭 통장 한번 보시고 얼마를 쓰셨는지 너무 많이 썼으면 좀 반성해서 내일은 만 원만 줄여야지. 5천 원만 줄여야지 해서 그 남은 금액을 저축하시는 습관. 이게 바로 나도 부자 저축법의 1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도 부자 저축법의 1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좀 끈질게 계속 여쭤보는데 그럼 어떻게 저축을 시작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만 원씩 해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용돈은 하루에 만 원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5천 원씩으로 하겠습니다. 5천 원이면 정말 커피 한 잔이거든요. 5천 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요. 세로 저축, 가로 저축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설명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세로 저축을 볼게요. 25세에서 30세 결혼 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씩 하다가 30세, 65세부터는 노후 자금으로 간 거예요. 가로 저축은 뭐냐. 그 안에 90만 원은 결혼 자금으로 짧게 쓰고 노후 자금 10만 원을 10년 동안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저 월 10만 원이 나중 65세에는 뭔가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액을 딱 봤더니 한 1,88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로 만들어졌냐. 바로 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넣은 거 아니고요. 1,500만 원 넣은 거 아니고요. 단지 10만 원씩 5년 넣었으니까 원금 600이에요. 600이 1,880 됐으니까 3배 됐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가로 저축을 키우는 길인데 자, 600만 원 만들려면 얼마 하시면 되냐면요. 하루에 1만 5천 원씩 하시면 돼요. 5년 동안. 자, 그거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1만 원, 5천 원. 왜? 처음에는 5천 원 시작하시고 그다음 10년에는 1만 원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축도 습관입니다. 하다 보면 훨씬 내가 매일매일 체크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느끼게 되면 그것도 역시 저축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가 5천 원 저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오랜 시간 이렇게 저축을 꾸준히 해서 목돈이 쌓이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좀 있다. 5천 원 좀 작은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또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축법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선은 젊으실 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해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님은 또 연배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 것도 있지만 자녀분들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20대면 5천 원씩이면 돼요. 그래서 5천 원씩 한 달 1만 5천 원씩 해볼게요. 5천 원씩 하면 한 달에 15만 원이고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10년 30세부터 40세까지 10년 동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1,800에 이자부터 2천 정도 됩니다. 그럼 화면 보시면요. 2천만 원을 이제 이 통장의 이름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는 노후 선물 통장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상단의 목적자금 보이시죠? 이거를 딱 넣었어요. 40세. 그래서 적금 이자율 4%로요. 이게 2배가 되는 시기를 바로 18년이 걸립니다. 이게 72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좌측 첫 번째 파란색을 보시면 4% 18년 나오죠. 그렇죠. 아래 그럼 수익률 조금 높여볼게요. 7%에 10년 정도. 그랬더니 40세에 2천이 되고요. 50세에 4천. 10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61세에 8천. 그다음에 71세에 1억 6천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까지 돈을 계속 넣고 있나요? 안 넣고 있나요? 안 넣고 있죠. 안 넣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갖고 여러분들이 목돈을 만드실 수 있으니 제발 쓰시는 국리보다는 내가 모아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순위는 목돈을 단계에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년 저축, 10년 저축 되게 중요하고요. 죽을 때까지 저축하다가 쓰지 못하고 가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억울해.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좋은 수익률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게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난 이유는요. 강남 부동산 2년 전에 샀다고 물론 많이 수익이 낫겠죠. 하지만 15년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못 당합니다. 정말 5천만 원짜리 사서 15억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기다리는 것만큼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주는 건 없다. 이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젊을 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저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50대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저축 대신에 펀드라든지 변액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아까 젊은 사람은 5천 원 한 거고요. 내가 나이가 좀 있다. 50대다. 그런데 5천 원 갖고 하려면 그건 욕심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변액연금, 나도부자 변액펀드는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나이에 맞춰서 넣으셔라 해요. 마흔이면 40만 원을 시작하시고요. 내년에 41만 원. 나이 한 살 먹어가면 만 원씩 나한테 더 투자하십시오. 50세이신 분은 50만 원 하시면 돼요. 51세에는 51만 원. 52세에는 52만 원.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못 느꼈습니다라는 분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렇게 되셔서 내 노후에 줄 선물은 누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주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출 통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서서 전문가 플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소득 대비 지출을 조정을 해드릴 때 생활비 절감 그리고 또 보험료 역시 저희가 절감을 해드렸는데 그럼 저희 보험은 또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는지 이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험 부분은요. 삼성생명종신보험은 여성분이고 지금 회사 일을 하지만 눈태하실 거니까요.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회관납 하시나 2, 3년 있다 하시나 큰 차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줄이시고 싶다라고 하면 감회관납해서 보험료 낮추시고요. 흥국화제 행복을 다 주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동양생명기림동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조금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사망보험금보다는 이제 보장이 잘 안 돼 계시니까 보장을 새로 좀 채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남성분들이 50대까지는 정정하세요. 그런데 50대, 60대는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저축 3천만 원 해놨는데 아파서 병원비로 3천만 원 쓰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보험 많이 드는 것보다는 연세 드셨을 때 이제 내가 실제 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때 보험을 제대로 리모델링하는 게 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KB손해보험 간편한 건강보험은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바꿔드릴 수 있으면 비갱신으로 바꿔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정리해서 1만 5천 원대로 두 개 따로 준비해드리고 자녀분들 것도 무해지 통합보험을 통해서 같은 가격이지만 훨씬 좋은 것으로 100세까지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청자님은 저해지 건강종신 6만 5천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편분께서는 무해지 통합보험 그래서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8만 4천 원. 그리고 나도보자 변액연금 50만 원으로 해서 보험료 27만 원 줄이고 연금을 준비해드리는데요. 왜 자꾸 연금 준비해드리냐면 우리 방학 때 숙제로 일기 쓰잖아요. 씁니다. 매일매일 안 쓰면 어떤 재앙이 발생하나요? 밀려요. 이게 끝나기 전에 밀어서 일기를 쓰게 돼요. 다른 것들은 그림이나 뭐 이런 거는 2, 3일 전에 할 수 있는데요. 일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몇 월 며칠에 어디 갔는지 달력 찾아보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머리맛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연금만큼은 그때그때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바로 장기 투자를 연금과 적합하게 만드는 게 나도보자 변액연금입니다. 이거는 꼭 저희가 실행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월 27만 원 정도로 절감을 시켜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중도에 변경을 하면 물론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의문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손해를 좀 적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떤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될까요? 네. 손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국민보험이라고 하면 바로 암보험이에요. 과거에는 암이 치료비도 많이 들었고요. 발병률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암보험만 했었는데 2017년 전 통계로 보면요. 뇌졸중이 훨씬 많습니다. 두 배로 많아요. 그런데 이 뇌졸중을 제대로 가해 만든 분들도 꽤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암보험을 먼저 드시겠습니까? 뇌졸중 보험을 먼저 드시겠습니까? 뇌졸중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암은 최근에는 국민건강에서 중증질환이라 해서 많이 치료비를 주고 있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시면 수술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의료비가 드니 그걸 또 건강보험에서 다 혜택을 다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바로 뇌질환에 대한 진단금이다. 그러니까 보험은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있는 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건 좀 줄이시고요. 새로운 것들은 좀 올리는 보험도 신상으로 좀 컨버팅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니까 한 5년 전에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옷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버린다고 아까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입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도 신상으로 좀 현실적인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모델링을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준비를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은 비싼 보험료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무해지 통합 저해지 통합으로 저렴하게 30% 50% 싸게 하시고 그리고 이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다시 말씀드려요. 최근에는 암, 뇌졸증, 심근경색에 질병상의 후유장의 50%가 발생하면 돈을 냈던 보험료를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학원을 갔는데 시험을 수능이라고 할게요. 수능을 합격을 못하면 지금까지 낸 학원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은데? 파격적이죠. 굉장히 파격적이니까요. 그런 학원 안 가실 분 없으시잖아요. 다들 가겠죠. 이 보험이 바로 암이나 이런 오대질환 그리고 질병우유장에까지 걸리면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에 앞으로 낼 보험료까지 다 돌려드리니까 이런 거 있으면 보험 갖고 손해보실 일 없겠죠. 그래서 2, 300만 원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험료 보장 특약, 유지 특약들을 가입하시면 나중에 다 내가 혹시, 혹시 병 걸릴까 봐 겁나서 보험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다 돌려받으시면서 진단금까지 다 받으시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실 때 꼭 한번 챙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보장이면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보험들 안에서도 특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해보험, 특히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가려서 일당 부분은 최근에 좀 삭제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아직도 왜 그걸 자꾸 삭제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세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저 빨간 박스가요. 상해 일당 3만 원, 질병 일당 3만 원, 그 다음에 암 입원 일당 10만 원. 이거 예전 보험들에는 거의 다 들어있는 항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20세는 쌉니다. 남자 2만 7천 원, 여자 2만 9천 4백 90 원. 괜찮은데 50대 시청자님이 리모델링을 하면 남자가 이걸 넣는데 9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는 암 같은 경우 입원하면 3일 이상 잘 안 넘겨요. 빨리 수술하고 퇴원시켜드리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 자체가 진료기술,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많이 짧아진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 10만 원을 보험에 넣는데 이런 담보들에 대해 넣는 건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암진당금 저 돈이면 한 3천만 원 더 받으시거든요. 그럼 내가 암 걸리고 아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뇌혈관 질환에다가 과감하게 2천만 원 투자하시면 내가 아팠을 때 목돈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현명한 방법이니까 이런 입원 일당들, 암 입원 일당들은 좀 정리하셔서 보험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에 있는 이런 보장 옵션들 잘 선택을 해서 나에게 맞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시청자님의 나도 부자 은퇴 플래닝까지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릴까요? 네, 오늘 보험료 줄여드리고요. 생활비도 좀 줄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라톤을 뛰었을 때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적지를 잘 가고 완료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화면 보시면요. 나도 부자 변액 펀드 50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50만 원 추가 납까지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85만 원을 65세에 받게 되시고요. 국민연금 138만 원, 그다음에 연금저축 44만 원, 나도 부자 달러 일신함 연금 28만 원까지 해서 395만 원 이렇게 확보해 드렸으니까 10년만 이 플랜대로 꾸준히 가시면 내가 노후에 나를 위해서 좋은 선물 하나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효율적인 저축 투자법 나도 좀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248번이고요. 문자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내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윤창원 전문가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나도부자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투자를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잘해야 하는 이유예요. 최근에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해외 증시까지 많이 좋아, 나빠지긴 했는데 투자 방식이 다양해졌고요. 각 금융사에서 글로벌 투자를 해외 주식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과거에 해외 투자 잘못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라고 오늘 시간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72의 법칙을 아까 제가 방송 중에 설명 드렸는데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원금이 2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4%일 때 18년이고요. 3%일 때 27년이에요. 그렇다 치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이에 있습니다. 내 돈 1억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한 36년, 빠르면 30년 걸려야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치 상승과 연동하면 크게 느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일본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일본 기준을 보면 0.03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2,400년 걸려도 2배가 안 됩니다. 내 돈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지지부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축만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투자가 좋아서 하나요?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은행 시중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협은행이 지금은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세전 이자율 2.6%, 세후 이자율 2.2%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돈 맡겨놓으면 한참 걸리겠죠. 저 밑에는 2%대 초반, 세후는 1.75까지 떨어지고요. 더 내려가는 은행 금리도 많습니다. 그러니 내 돈이 은행에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시청자님들이 생기시는데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요. 자본소득 분배율이라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사는 나라들에서 돈을 벌어요. 제가 돈을 버는데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내 자산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돈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자본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우측 보시면 이 검정색 라인은 노동소득 분배율이에요. 과거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돈 번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돈을 번다고요? 바로 돈이 돈을 벌고 있는 증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을 보면 빨간색 박스가 지금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 돈이 돈을 버는 효과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25% 정도인데 한마디로 1억을 내가 잘 투자시키면 내년 내후년에 1억 2,50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2,500은 제가 글로에서 번 거 아니죠. 자본소득입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럼 이거를 쓰신다고 크게 문제되실 거 있으실까요? 없겠죠. 그래서 투자를 잘하셔서 잉여자금, 잉여수익이 생기면 내가 노동을 좀 덜 해도 되고 좀 덜 피곤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금융이 조금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종잣돈 1억 만들기예요. 저희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게 왜 어렵냐. 한번 볼게요. 대기업 신입사원이 연봉 5천만 원. 대기업 가기도 힘든데 연봉 5천만 원 받으면 좋겠죠. 우선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27세예요. 5천만 원 받아도 세금 띄고 못 띄고 실제 남는 거 월에 3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상여금, 보너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같이 경제가 조금 떨어지면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월 100에서 400만 원 번다고 치고요. 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미혼이라도 내가 최소 생계비가 듭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쓰고요. 휴가비도 휴가 가야죠.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축 가능한 건 연간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이 3천만 원을 내가 정말 5년 동안 먹는 것만 딱 먹고 나머지 딴 거 안 하고 딱딱딱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년 동안 1억 5천 정도를 만들었는데 다른 한 분은 어떻게 하셨냐. 1년 동안은 열심히 똑같이 모았는데 2년째는 남들도 보니까 해외여행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해외여행 한 번은 갔다 와야지 해서 50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내다 보니까 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분은 차를 안 샀겠죠. 뒤에 분은 바로 샀죠. 그러니까 자산이 어떻습니까?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에는 내가 작년에 차산을 하고 무리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모아야지. 다시 올라가요. 그런데 또 쓸 일이 생기죠. 집을 미리 사야겠다. 그럼 대출을 해서 집을 사야지. 결국 집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을 대출 없이 사실 수 있거나 아니면 집을 대출을 꼈더라도 안정적으로 갚으실 수 있는 소득이 꾸준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명심하셔야 될 건 어쨌든 소비가 일어나는 순간 내 자산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후에 성적표를 딱 봤더니 처음에 이 사람은 안 쓴 신입사원은 1억 5천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1억 5천에 750 이자 붙었거든요. 그럼 750 갖고 중고차 한 대 살 수 있겠죠. 조금 더 보태서. 아니면 이 1억 5천을 갖고 이제 이 1억 5천은 안 쓰고 내가 버는 나머지 돈으로 나는 집 사고 차 사고 하겠습니다 해도 이 사람은 65세에 벌써 은퇴를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따라간 친구는요. 집은 하나 있을 때 뭐는 해결이 안 됐습니까? 목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대단한 때가 오죠. 애기 생기고 교육비 들어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 자녀분들이 있다면 꼭 사회생활하고 앞에 5년을 잘 지켜주십시오. 통장을 꽉 묶어주시거나 아니면 강제 저축을 시켜서 5년 동안만 월에 200 이상 저축시키실 수 있으면 자녀분이 훨씬 편안하게 인생을 돈 관리를 하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으겠어요. 모으는 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저축은 하고 싶은데 이자가 없잖아요. 그럼 투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을 하시든 펀드를 하시든 ETF를 하시든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2008년도에 세계 주가지수가 다 떨어졌어요. 이거를 주가지수의 동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나라 한 나라별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각각 그 나라별로 시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빨리 떨어지고 어떤 나라는 한 1년 늦게 떨어지고 또 어떤 나라는 또 빨리 오르고 어떤 때는 한 6개월 늦게 오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맞추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건 전문가들도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셔야 되냐? 결국은 나눠서 넣으셔야 되고요.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분산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이에요. 당연히 고수익인 게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이 크겠죠. 그래서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쫙 그려봤더니 단일 국가 주식. 예를 들어 중국 주식에다가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주식 떨어졌으면 나는 손실을 받겠죠. 그런데 조금 더 중국만 넣지 않고 아시아에 넣었어요. 그러면 중국 떨어진다고 베트남, 인도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위험은 조금 낮아지고요. 수익도 기대 수익도 조금 낮아져요. 그럼 글로벌 주식으로 미국도 사고 한국도 사고 여러 가지를 섞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위험도는 상당히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죠? 위험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라트비아, 방글라데시, 나미비아. 이게 뭡니까? 나라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머징 마켓 많이 들었죠? 이머징 마켓도 위험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국가들, 프론티어 마켓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나라들은 급격히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론티어 마켓에 자꾸 투자하시는 펀드들이 생기는데 조심하십시오. 왜? 과거의 이머징 마켓은요. 한국 투자에서 베트남을 했을 때 2008년도 설정하자마자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프론티어 마켓 같은 데다 지금 수익이 예상된다고 많은 자금을 넣으시면 크게 손실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때 많이 손실을 봤던 이유가요. 4,500억을 설정해서 들어갔는데 여기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걸로 살 수가 없어요. 주식 자체가 살 주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식 중에 대부분이 국내용 채권에다가 절반 투자되고 이런 증상을 겪은 거죠. 그리고 미래에셋 인사이트도 설정되자마자 지금은 글로벌 주식, 글로벌 펀드가 기본적인 게 됐지만 미래에셋 인사이트는 이 증권사가 원하는 나라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겠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되게 빠른 주식이었어요. 선구자쯤 됐겠죠. 글로벌 펀드의 선구자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어가자마자 중국에다가 대부분 투자하면서 바로 군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동안 거의 12년이 걸렸고요. 지금에 와서 안정됐는데 문제는 많이 올라갔죠. 이때 넣으셨던 분들 여기서 다 환매하셨는데요. 기다렸으면 올라옵니다. 베트남도 보세요. 이때 손해 보셨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 투자하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덜 위험한 데 투자하셔야 되고요. 한 번 투자하셨으면 좀 오래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수익 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도 위험한데 프론티어 마켓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선진국으로도 가능합니까? 지금같이 손해가 많은데 선진국으로도 가능합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S&P 세 가지만 잘 섞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조합해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 개를 혼합해서 비중 조절을 잘하면 지금도 5.3%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떨어지는 것들은 더 사고. 그리고 오른 미국 같은 경우에다 한국 주식, 한국 펀드 정리해서 미국 쪽에다 더 올리는 거죠. 그렇게 펀드 변경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나고요. 꼭 그렇게 위험한, 많은 위험을 떠안고서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진국 주식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좌측 보시면 비과세 ETF 또는 ETF로 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국내 주식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해외 배당 주식, 해외 성장 주식 해서 앞으로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하시는 거예요. 한 종목, 한 펀드 몰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균형 있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한국과 달러화입니다. 원화와 달러화로 투자하는 거. 내 자산 중에 55.6%는 달러화로 투자하고요. 44.4%는 원화로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분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익을 높여주시는 방법이고요. ETF를 보시면 제가 ETF하라고 말씀드릴 때 한두 종목 찍어주세요 하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20개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ETF의 특징이 주식처럼 굉장히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일정한 금액 갖고 쫙 다 쪼개놓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플러스가 나고요.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가 나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플러스를 돌아서면 나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자산배분만 잘해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투자의 종착력은요. 은퇴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청자님들이 돈 왜 모으십니까? 자녀 다 주고 가려고 아니면 기부하려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쓰고 남겨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은퇴 종착력을 가야 되고요. 미국의 벵가드 펀드는 인덱스 펀드죠. 유명한 10년 지나면 대부분 5.7이 7.29, 9.25, 10.21로 해서요.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글로벌 투자를 자산배분 잘해서 궁금하시면 저희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도구자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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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